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캐스트 발행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캐스트 발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발행을 위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좌측은 링크 보관함, 우측은 캐스트 편집 공간입니다. 캐스트 발행을 위해서는 먼저 링크들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함께 등록해 보실까요? 자, 이제 캐스트에 링크를 담아볼까요? 본인이 자주 가는 사이트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의 모든 웹문서는 캐스트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캐스트에 담아 소개할 내용을 정하셨나요? 자, 그럼 좌측 상단의 링크 등록을 클릭해 등록해 보겠습니다. 선별한 컨텐츠의 제목, URL, 출처, 이미지까지 꼼꼼히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부분은 링크의 제목이나 이미지가 원본과 달라질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니 원본과 동일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빠짐없이 모든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 링크 보관함으로 보내볼게요. 혹시 네이버 툴바를 설치하셨나요? 그럼 링크 등록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좋은 링크를 발견하면 네이버 툴바에 위치한 오픈 캐스트 버튼을 클릭하시고 링크 등록을 클릭하세요. 새 창으로 뜬 등록 창에 내용을 채우신 뒤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확인 버튼만 누르면 링크 보관함으로 쏙! 네, 방금 등록한 링크들을 보관함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서핑을 할 때마다 이렇게 관심 있는 링크들을 등록해서 모아놓으면 그때그때 발행하기 좋겠죠? 링크 보관함은 말 그대로 캐스트 발행을 위한 링크 저장 공간이에요. 다양한 필터링 옵션이 있어서 원하는 분류 체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또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링크만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캐스트를 운영할 경우엔 새 폴더를 추가하셔서 링크별로 따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저는 파이앙의 맛집 탐방을 위한 링크들만 따로 볼 수 있도록 새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 추가를 클릭하시고 폴더 명을 입력하시면 새 폴더가 열리고요. 링크를 새 폴더로 이동시키려면 이동할 링크들을 선택한 뒤 폴더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링크를 등록하실 때는 폴더 선택 영역에서 원하시는 폴더를 지정해서 저장하세요. 그럼 관리하기 더 편하겠죠? 자, 그럼 미리 등록해 놓은 링크들을 활용해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맛집들을 주제로 한 샘플 캐스트를 발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캐스트보드의 7가지 레이아웃 중 원하는 타입을 선택해 주세요. 발행하려는 링크를 링크 보관함에서 클릭 후 드래그하여 원하는 캐스트보드 위치에 놓아주세요. 또 링크 보관함에서 발행을 원하는 링크들을 모두 체크한 뒤 링크 채우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발행할 수 있는 링크의 개수는 최소 8개에서 최대 10개! 이렇게 한 페이지를 모두 채우셔야 1회분의 캐스트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모두 채우셨으면 이번 캐스트의 제목과 발행 의도를 간략히 적어 보세요. 자, 이제 발행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발행하기 전에 잘 만들어졌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볼까요? 미리 보기를 클릭하고 원하는 미리 보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오픈 캐스트에 대한 정보를 담은 샘플 캐스트가 완성되었네요. 이제 발행하기를 누르면 되겠죠? 하단에 발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행은 즉시 발행과 예약 발행,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지금은 즉시 발행해 볼게요.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발행이 끝나면 캐스트 홈에서 방금 발행한 캐스트 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스트 발행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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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